오늘 영상은 특별 편성한 겁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 중에 정말 가장 잘 제작하는 건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것은 붙일 수 있는 것, 붙이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고 나셔야 셀프 인테리어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진짜 베스트 뷰입니다. 이 영상이 1시간 정도 되는데 시멘트에 관련된 것, 붙이는 것에 관련된 것 다 넣었으니까 쭉 시청해 주시고 광고 없이 그냥 넣어드릴 거예요. 중간 광고 없이. 여러분들 영상 꼭 시청하셔야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눈을 확 뜨게 뜨시게 됩니다. 그래서 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제를 갖고 무엇을 붙이는지를 이 영상을 보시면 거의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광고 없이 쭉 진행할게요. 제가 3, 4년간 만들면서 가장 잘 만든 베스트 컷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긴급 편성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편성편을 넣어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쭉 한번 틀어놓고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저쪽으로 좀 기울려도 될 것 같아. 될려나? 올라와 보세요. 저쪽으로 조금 붙여놨지? 어, 된다. 됐다. 제가 이거 손이 거짓말 아닙니다. 다용덕분들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떨어질지. 한번 중간부터 쳐서 내려가 볼게요. 1차. 그리고 제가 왜 7일이 됐잖아요. 7일 동안 잘 기다리셨습니다. 7일 된 거는 시멘트는요. 저희가 KS 제가 파고 할 때도 7일 강도, 27일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멘트는 7일 강도에 시멘트 원래의 70%가 나와요. 그리고 28일 강도에 9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년간 계속 굳어진다고 하는 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는요. 역사가 2300년인가? 시멘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 문축문화가 발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7일이야? 막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7일 강도에 깨려고 했던 게 이 이유예요. 오늘 영상으로 저희한테 나는 이 시공자재에 뭐를 붙여? 뭐를 해? 이거는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듭니다.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총평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으로 끝냅시다. 어떤 벽에 무엇을 붙일까 하는 이 영상 하나로 끝냅시다. 이제는 7일 전에 붙였던 거 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석구보드 편인데 벌써 세우면서 미장 시멘트는 좀 떨어졌습니다. 석구보드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구멍망치로 하면 더 편했을 텐데 쓸망치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바른 면이고요. 이 부분은 프라이머를 안 바른 면이에요. 이것도 습니다. 벌써 미장 시멘트는 벌써 그냥 배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신경을 주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미장 시멘트는. 그 다음에 세게 쳐도 그래서 위에다 한 번 쳐볼게요. 계속 석구보드 석구보드 석구보드가 깨집니다. 석구보드 얘기를 좀 이따 해줄 건데 석구보드 쪽은 여기가 확실해지네요. 석구보드는 벽이 깨지도록 들어가서 더 붙이게 했어요. 잠시 멈춰봐. 구멍망치로 쳐서 부서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다 찢었어?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구멍망치로 했으면 확실했는데 이랬습니다. 여기는 실리콘이에요. 석구보드에는 이렇게 실리콘 계열은 잘 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계열을 붙일 때는 여기 프라이머라는 걸 바르고 여기서 이제 표시가 확 나지 않습니까? 미장 시멘트란 압축 시멘트는 다 떨어졌어요. 이게 깨질 정도로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X18이에요. X18은 지금 요 면에서 확실히 이제 어떤 강도가 보여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X18은 아직도 붙어있습니다. 끄떡없이. 이렇게 해서 제가 벽에 붙일 때는 항상 X18이나 실리콘 계열이라고 쓰라고 추천해주잖아요. 미장 시멘트 이런 거는 갈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거 세우는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쪽도 한번 밑에서 치면 석구보드는 더 약해서 안됩니다.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석구보드 판이 깨질 도록 쳤는데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D20이라는 이 막강한 놈이 버텨주고 있는 거고 X18이라는 게 제가 자꾸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석구보드는요. 저희 돌 계열이나 이런 석구보드에 붙일 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딱 표시나잖아요. 석구보드는 이 판이 아깝고 여기에 조금 가차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석구보드는요. 이 판 힘으로 버치는 거거든요.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석구보드가 버치는 겁니다. 그래서 석구보드에 뭘 붙일 때 신중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우드파벽돌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돌이나 타일이나 석구보드 붙일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중하라는 건 나중에 오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수평이 딱 맞아 있는 벽에는 석구보드 붙여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아 있으면 석구보드에는 돌이나 타일이나 이런 걸 붙이는 게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리고 석구보드에 붙일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드파벽돌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나무붙이는 건 실리콘으로 나무붙이는 건 끄떡이 없습니다. 요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이제 올리자. 자 이제 내가 저쪽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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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세워. 자 회원님 세웠습니다. 같이 와서 봐야 돼요. 이번에는. 요거는요. 수성 실리콘이에요. 수성 실리콘. 요거는 아덱스 실리콘. 이거는 저희 셀터 다용독본드. 요게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석재본드. 그 다음에 요거는 D20이라고. D20으로 붙인 거고요. 이건 미장시멘트 붙인 거예요. 요 라인은 미장시멘트. 일반 시멘트도 안 됩니다. 미장시멘트도 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압착시멘트라고. 포장의 압착시멘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X18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떨어질지 저도 몰라요. 망치를 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떨어질지. 한 번 중간부터 쳐서 내려가 볼게요. 1차.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장시멘트는. 근데 요거는 여기는 그래도 다 들떠지잖아요. 이게 프라이머라는 바른 면이잖아요. 계속 쳐볼게요. 팍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요거는 미장시멘트. 그 다음에 요쪽은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회원님들이 빼낸 거예요.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 프라이머가 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쪽은 프라이머 없이 발랐으니까 접착면이 떨어져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쪽도 떨어집니다. 이제 망치가 사실 이 정도 힘으로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지요. 이게 수성실리콘이에요. 수성실리콘으로 됐던 거고 요기 실리콘부터는 안 떨어집니다. 이제 돌을 깨볼 거예요. 돌을 깨볼 거고 D공까지는 붙는데요. 이 정도 충격에는 밑대가 깨지네요. 원래는 X18이라는 놈이 붙어 있어야 저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기는 한데 충격이 너무 컸나봐요. 조금씩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설명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생깁니다. 요거는요. 안 떨어지고 이 부분이 얘는 이제 됐죠. 실리콘 계열로 샌드위치 판넬이나 쇠나 이쪽을 붙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 위에는 실리콘 계열로 붙인 거잖아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도 D공이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됐고 이제는 이 정도 충격이면 실리콘 안 떨어집니다. 여기 와봐. 이거 다 찌그러졌어요. 다 찌그러졌습니다. 다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제 떼 볼게요. 요게 일반 실리콘이고 요게 다용독돈드입니다. 보시면 이쪽으로 자주 와야 돼. 보시면 할까시피 접착한 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돌이 깨지지 여기 접착한 면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빼도 안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요것도 다 찰가지고 아우 아덱스 실리콘도 막강합니다. 요렇게 깨집니다. 원래 붙인 자리는 안 하고 이 지휘공은요. 석재본드도 떨어집니다. 요 아 요 다용독돈드는 요렇게 아직도 붙여있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째도 그래서 저희 다용독돈드로 시공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요면을 시공하라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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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거를 저희가 접착면을 요거를 접착면을 요렇게 해서 시공을 붙였잖아요. 이 면은 지금도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람 불어봐야 이런 망치로 칠 만큼 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는 부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석고보드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시험을 마무리를 할게요. 라스트 시험입니다. 제가 한번 매달려 볼 거예요. 다른 건 위험해서 못하겠고 다용독본드만 매달려 볼게요. 다용독본드로 다용독본드로 한 면만 제가 붙들려 볼게요. 버텨야 되는데 버텨 수 있겠어? 한번 해보죠. 저쪽으로 기울려도 될 것 같아. 될려면? 올라와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쪽으로 조금 붙여놨을게. 된다. 됐다. 제가 이거 소리 거짓말 아닙니다. 다용독본드는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끄떡없지요? 힘들 것 아니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떨어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 아마 본드까지는 이게 실리콘인데요. 실리콘까지는 매달려도 될 것 같아요. 좀 위험도 해서 실리콘까지도 붙어있을 겁니다. 제 논리점 그냥 가상 생각으로는 오 되지? 오케이. 네. 실리콘까지 Rx 실리콘까지 버팁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뭐 이게 있는게 아니고 이 본드는요 다시 한번 해서 더 무거워도 되는데 이렇게 매달려도 안 떨어집니다. 이 본드는 대신 이 수성실리콘이나 이런 약한 실리콘들은 떨어지지요. 그래서 벽에 붙일 때 다용독본드로 밑단 붙이고 그 다음에 60cm 정도 다른거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실리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공비도 아끼고 작업을 하라는게 제 뜻이었거든요. 아마 이걸로 검증이 될 것 같습니다. 7일 지나서 제가 70kg인데 70kg로 매달려도 안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다 버티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샌드위치 판넬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논리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집편으로 그리고 회원님 이참에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돌을 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0.5mm짜리 판넬을 쓰세요. 이 판넬이 보통 0.3mm이거든요. 그래야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미리 수 조금 높은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스트레폼 넣고 스타코 스타코 플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시연을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스타코 플렉스는 전혀 취급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논리인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거는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이렇게 매달려서 하면 샌드위치 판넬에는 실리콘이나 본드 작업하면 전혀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설명 드리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 총평을 해 드릴게요. 총평을 해 드리면 벽에 붙이는 비흡수면은 이쪽같이 프라이머라는 걸 바릅니다. 비흡수면을 나열해 드리면 지금 비흡수면은 첫번째 샌드위치 판넬 두번째 석고보도 방수쪽 그 다음에 타일 덮방 또 나무 나무는 무조건 비흡수면입니다. 나무는 안에 기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흡수면으로 해야 돼 인신을 하셔야 됩니다. 비흡수면으로 뭘로 시공해요? 그냥 절 믿고 실리콘이나 다용도 본드로 하십시오. 샌드위치 판넬에도 위에는 하나도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석고보도도 네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해요. 흡수면이 뭐냐면 시멘트 벽 그 다음에 벽돌로 조져간 벽 시멘트 벽에는요 그냥 X18로 하면 돼요. 프라이머를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냥 바르시면 되고 특히 비흡수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스타코플렉스도요 비흡수면입니다. 스타코플렉스에 뭐 붙이고 싶을 때는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붙이시고요. 거기에 시멘트 계열로 뭘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를 바르시고 시멘트를 바르시고 자 이제 요점 정리됐지요. 요게 이제 본드입니다. 요거 또 요것도 요 실리콘이 요란이 지금 실리콘이에요. 요 실리콘으로 붙인 거 이거 안 떨어집니다. 요것도 설명드리지만 깨쳐도 안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이렇게 남지 깨쳐도 안 떨어집니다. 아 이거 잘 됐네. 표본이 생겨. 표본이 생겼습니다. 자 석고보드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항상 설명드릴 때 그러잖아요. 석고보드 판이랑 우리가 붙이는 거랑은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석고보드에 있는 이 판하고 자제하고 이탈될 확률이 생겨요. 요게 요거에요. 보시면 딱 되어있잖아요. 본드가 떨어진게 아니고 본드랑 원래 붙이는 놈이랑은 붙었는데 본드랑 석고보드랑 떨어진겁니다. 석고보드가 이것도 백발백종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때에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 때에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 안 떨어지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 석고보드에는 좀 조심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구요. 이게 다용독 본드로 저희 한 거에요. 요거는 이 위에 계열은 요렇게 실리콘이나 다용독 본드 계열로 붙이시구요. 아무 데나 다 붙여도 됩니다. 그냥 이걸로 하시는게 좋아요. 셀프 인테리어 들은 그리고 밑으로 와서 밑으로 와서 설명드리면 미장실리콘은 제끼입니다. 미장실리콘은 벽에 붙이시면 삐 큰일나요. 안돼요. 붙이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D20 요거는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요 D20은요. 물이 비가 없는 곳 실내에서 인테리어 할 때 D20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잘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내에 인테리어 할 때는 D20을 쓰시면 되구요. 시멘트로 하실 때 요거에요. 요게 환상에 빠지면 안됩니다. 이게 다른 것도 그렇고 압착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요기서 빠지시면 안되요. 압착이 붙을 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유니온도로 여러 시멘트 회사 있어요. 근데 압착시멘트라고 불리는 요놈들은요. 벽에 붙이시면 안되요. 벽에는 무엇을 붙이냐면 파벽돌 일부되고 그 다음에 도기타일 있잖아요. 물이 흡수하는 도기타일 도기타일 붙이실 때는 압착시멘트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 들은 압착시멘트로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불량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압착으로 되어 있어서 회원님들이 혼선이 있고 불량시공을 많이 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압착시멘트는요. 조금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이 쓰시는게 좋습니다. 대신에 가격이 워낙 싸지요. 일반 시멘트 5배 이상 싸니까 요게 이제 요게 붙여있던 압착시멘트에요. 요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그냥 X18 요거 요 밑에 남아있는거 그냥 요거를 쓰시자는 뜻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들은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기로 따지면 드라이피스 2 정도 시멘트 가격이 2만원 전후대 걸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아덱스 독일 걸 쓰니까 요렇게 하는 거고 2만원 전후대 거를 쓰셔서 셀프 인테리어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자 요점 정리가 다 되셨지요. 이제는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하면 안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도 개운하고 한가지입니다. 요 얘기를 다 하게 돼서 이제 가을 되면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하는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자재가 아니에요. 어떤 자재가 있고 이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가 습득해야 될 내용이 어? 나는 시공할 때 어떤 걸로 붙입니다. 붙이는 자재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붙이는 자재는 너무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시멘트랑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요게 내용 설명하는게 어찌보면 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안 놓으셨으면 좋겠고 우선 벽 이해를 먼저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이 있어요. 지금 또 건재상을 막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샌드위치 판넬만 하면 설명이 안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쓰시는 방수합판입니다. 석구보드 석구보드 일반 석구보드 입니다. 방수석구보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방수석구보드 이에요.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방수석구보드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비흡수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간단히 물이 이렇게 맺혀있지 않습니까? 흘러있고 이것도 기본 방수가 되기 때문에 뭐 바로 흡수하고 하진 않아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얘는 이렇게 흡수됐습니다. 같은걸 하더라구요. 얘는 이렇게 물이 덜 흡수됐어요. 이건 지금 막불인거구요. 그래서 방수하판에다가 방수하판에다가 시공을 같이 하겠습니다. 방수하판에는 프라이머 바른거 하고 안바른거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벽이 이거 한가지에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안해왔어요. 일반 베니어 하판입니다. 이 하판으로 가벽 세우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은 문지에요. 이게 지금 제가 베니어 하판으로 박아놓고 시공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벌써 3,4년 됐죠. 이것만 해도 이건 베니어 하판에다가 그냥 제가 시공을 한겁니다. 베니어 하판은요. 철저히 비흡수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재에 대한 이해에요. 그래서 시험으로는 방수하판하고 석고부도하고 샌드위치 판넬에 시공을 할겁니다. 처음에 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시멘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상식하는 시멘트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레미탈 있잖아요. 막 그냥 시멘트 비벼서 쓰는거 그게 시멘트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인테리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테리어 하려면 시멘트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오늘 쭉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흡수면 이하 비흡수면 이하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논리에요. 물을 뿌려서 들어가 안들어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면 물이 안들어가잖아요. 이게 비흡수면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흡수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고 시멘트 그리고 시멘트가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물인데 이렇게 하면 물이 흡수를 하잖아요. 일부분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이거를 흡수면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도 방수 석고보드가 있고 일반 석고보드가 있잖아요. 그것도 흡수면 비흡수면을 나눕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요거 모르시면 또 인테리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비흡수면에 관련된 얘기를 우린 많이 하지요. 샌드위치 판넬 방부 석고보드 이런 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흡수면은 간단해요. 이 흡수면은 다 시멘트로 작업을 합니다. 시멘트 성질의 것이나 D20 앞차 본드의 성질에 가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비흡수면 요 비흡수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흡수면에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계속 설명되는 실리콘 본드 계열로 시공하는 거예요.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시멘트로 시공을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흡수면에 나는 시멘트를 시공해야 되겠어. 그때 알아야 되는게 뭐냐면 이 프라이머입니다. 이 프라이머입니다. 이 프라이머입니다. 이 프라이머는 비흡수면에 이걸 바르고 시멘트 시공을 합니다. 보통 이걸 어디에 하냐면 석고보드나 아니면 우리가 스타코플렉스나 스타코 벽에 보통 이거를 써요. 비흡수면에 이거를 뿌리면 참고로 이거는 두 모델입니다. 옛날에 독일에서 P9이라고 독일에서 직접 들어왔던 모델인데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아덱스에서 국내 개발을 해서 P4를 만들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판넬에 시멘트 쪽으로 시공하고 싶어 그럼 뭡니까 이거를 바르면 끈적끈적한 면이 만들어져요. 비흡수면에 작업할 수 있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바르면서 설명을 드려요. 두 번째가 그 설명 후에 아까 얘기한 이 시멘트 이 계열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년 초겨울에 했었는데 제가 양생기간을 안 갖고 테스트를 해서 조금 미숙해서 올해 다시 한번 합니다. 비흡수면에 붙이는 거는 또 간단히 이 본드 계열이 있어요. 얘는 실내에만 쓰는 거예요. 이 D20은 그 다음에 이거 대신 쓰는 공간이 이제 이 X18이에요. 이 X18이 벽에 붙일 때 쓰는 거고요. 시멘트는 굉장히 성능이 많고 다양합니다. 시멘트가 개발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문명이 발달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서예대교 이런 데 갈 때 교광 밑에 물 속에서 굽는 수중 시멘트라는 것도 있고요. 시멘트는 굉장히 한 20분 만에 딱딱 굽는 시멘트도 있고 시멘트 안에 어떤 무기지를 넣어서 성능을 변화시켜서 굉장히 고강도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게 시멘트 기술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들은 그냥 막 시멘트만 알고 있죠. 레미탈 미장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시멘트하고 시멘트 쪽으로 와서는 요거 일반 시멘트 미장 시멘트 제가 구입을 해왔는데요. 미장이나 레미탈이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두 헷갈려하는 이 압착 시멘트입니다. 요거 압착 시멘트하고 저희가 하는 X18하고 가격 차이가 3배 4배예요. 굉장히 커요. 요 3가지면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시멘트 성분에 있어서 그래서 요 3가지를 붙이면서 제가 논제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크게 해결됐죠. 이론 교육이 많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요걸 아신 다음에는 모든 셀핑 캐리어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로 그러면 돌 붙이고 돌과 돌 붙여 뭐 그거 하실 때는 요거를 제가 요것도 선보여 드릴 거예요. 아이고 자제비도 맘이 듭니다. 이거 한번 찍을랄까 요거는 타일 붙일 때 돌 붙일 때 쓰는 에폭시입니다. 본드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얘는 주재경화제가 나눠져서 찍히는 애입니다. 주재경화제를 섞어요. 그리고 고정된 시간 안에 바르면 굳기 시작을 합니다.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석재 쪽에 관련돼서는 요 본드를 쓰는데 요거까지 제가 요 판넬에 붙여서 시험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힘드시죠.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힘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론을 아셔야 돼서 했어요. 이제 제가 실기를 막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멘트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포 20kg로 가정했을 때 뭐 4천원부터 4만원까지 있어요. 똑같은 시멘트 양인데 그래서 뭘 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셀프 인테리어들은 조금 비싼 거 쓰는 거 좋아요. 이게 한포가 5회배합니다. 1m에서 5m 시공을 해요. 근데 시공업자분들은 요걸로 하시기는 버거워요. 가격이. 근데 우린 셀프 인테리어들은 좀 비싼 자재 써서 좀 실수 안하게 붙이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믹싱하면서 붙이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비흡수면 그러니까 물이 통하지 않는 면에는 뭐 시공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일 수 있는 면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지금은 낮입니다. 원래 새벽에 찍는데 낮에 찍어야 돼서 좀 마스크를 꼈어요.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양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 프라이머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게 프라이머예요. 요게 P4라고 새로 나온 거고 요게 예전 P9입니다. 이건 독일 원료로 쓴 건데 요렇게 돼 있어요. 안에 보면 요렇게 요거를 갖다가 바르면 마술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걸 붙여야 비흡수면에는 뭔가 시멘트나 이런 작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샌드위치 판넬에 시멘트 작업을 하면 금방 떨어져요. 몇 대 안 지나서 그래서 윗면을 접착시킬 수 있는 면을 만들어주는 게 비흡수면이고요. 실리콘이나 본드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시멘트나 기타 이거 시공하실 분들은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바르면 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게 지금 신형인데 요게 굿라인 옛날엔 비쌌습니다. 요게 이제 P4 조금 저렴하게 국내 제조를 했어요. 메이커는 다 똑같습니다. 요게 한 통에 25에 배 1m에서 25m 정도 시공을 해요. 양이 굉장히 많은거지요. 요거를 바르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발라서 요거를 요렇게 문질러 놓을게요. 요렇게 해서 요기서 그냥 요렇게 쭉쭉 롤러로 바르면 됩니다. 요 면이 한번 바를 때 볼까요? 요렇게 접착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거 절반을 작업을 요렇게 해놓을게요. 요게 지금 비흡수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소통이 안되는 면이에요. 그리고 다 칠하는 것만 보여 드려야 되니까 요것도 방수석구보드인데요. 요렇게 하면 무슨 접착을 할 수 있는 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접착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합판도 그렇고 비흡수면에 작업하실 때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걸 안 붙이면 안 돼요. 대신에 얘기했지만 시멘트나 일탈형으로 할 때입니다. 실리콘이나 저걸로 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공을 다 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요걸 또 대각으로 반대쪽으로 한번 더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면이 접착이 잘 됩니다. 요렇게 요게 지금 프라이머라는 겁니다. 요렇게 혼자 찍어서 이래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작업을 다 해놓고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마법이 탄생한 겁니다. 요기 가요. 바를 수 있는 면을 만들어주는게 요 프라이머라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양생이 안 된 거구요. 이제 양생을 조금 시켜야 됩니다. 요렇게 된 거고 요기는 안 바른 거고 요기는 안 바른 거고 이쪽은 바른 거고 면은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꼭 두 번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 프라이머를 바르고 붓습니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두세시간 세시간 여름 기준에서 지나면 요게 이제 바른 겁니다. 요기 좀 봐주세요. 벌써 장갑소리만 해도 거칠거칠어져요. 이게 이제 접착면을 만든거에요. 벌써 소리가 소리만 해도 틀리지요. 이렇게 해서 접착면이 만들어지는 거에요. 오늘 영상은요. 요기에다가 실리콘 위주로 실리콘 계열이죠. 그 계열 위주로 먼저 붙이는 거를 설명드리고 어 이거를 일주일 있다가 제가 깰 거에요. 한번 일주일 있다가 다 깨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선 실리콘은 설명드렸지만 세가지만 테스트를 할게요. 수성 실리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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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인데 햇빛이 비치는 거는 안되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용둑본드 요것만 먼저 붙여 놓겠습니다. 그렇게 이 수성 실리콘은 회원님들은 쓰실 일은 별로 없어요. 1000원 정도 밖에 안해요. 근데 요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붙여 놓을 때나 도배 할 때 얘는 칠해 놓고 페인트도 붙습니다. 요놈은 뭐죠? 색깔도 입힐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색깔을 못 입혀요. 근데 얘는 색깔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지는 않는데 설명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요기에는 양이 거의 비슷하게 두 가운데만 요정도 할게요. 양이 눈대중으로 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요정도요. 뭐 밤 조그만 밤 모양 정도만 한 거 요렇게 양이랑 비슷하게 해요. 요정도 이것은 연안 us 레이더 cach våra 요기는 프라이머 접착면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ceux 면에요. 근데 י 이 곤도 예 sim 엘 그래서 시험을 해놔야 바덱스에서 만들면 우선은 품질은 보증이 되지요. 요게 항 그러니까 바이러스 곰팡이가 들쓸고 이런 쪽에 특화시켜서 만든 거라서 우선은 곰팡이가 들쓴다는 거는 제품이 좋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리콘 사실 때 미리수 잘 보셔야 되요. 300ml 꽉 들어있는 거에요. 실리콘이. 이렇게 해서 요 실리콘으로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리콘에 비흡수면 있잖아요. 비흡수면 실리콘 안 떨어져요.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두번째 라인에는 요 실리콘으로 합니다. 요것도 벌써 이만큼 아까 이정도 했지요. 이거 뒤로 망치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떨어질거이기 때문에 벌써 접착면이 얘는 가벼운데 얘는 조금 무거워요. 한 20대 정도만 아무거나 들어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기를 요렇게 붙여서 이제 뒤에서 오한마로 칠겁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 우선 조금 붙여도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흡수면에는 그냥 실리콘이나 저희 다용드 본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어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바르셔야죠. 다음주에 망치로 크게 칠겁니다. 양이 계속 비슷하지. 저희가 테스트가 요 실리콘은 조금 곰팡이 안쓸고 예를 들어 저희가 다용드 본드랑 실리콘이랑 같이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로 붙이는 거에 라스트입니다. 붙이는 거에 라스트로 요 다용드 본드. 이거는 본드예요. 실리콘이 아니에요. 조금만 할게요. 저희도 아깝고 비싸죠 가장. 아까의 절반입니다. 절반도 안되지요. 요정도만 해도 요정도만 해도요. 자신합니다. 안 떨어질 걸 알아서 그럽니다. 요정도요. 요정도요. 절반도 안될 정도만 붙일게요. 그래도 안 떨어질 걸 알아서 자 이제 세게. 사실 다용드 본드 이거를 알고 나서 셀프 인테리어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낙강한 본드입니다. 요는 얘는 실리콘이 아니거든요. 성분이. 요렇게 하구요. 요는 마지막으로 요것도 다용드 본드 붙였어요. 첫 번째 수성, 두 번째 뭐 내외장 일부 겸용인데 이제 실리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용드 본드입니다. 그리고 말라스트로. 얘는요. 어디다가 해 드려야 될까요? 석제 본드입니다. 요 놈은. 석제 본드는 일반적으로 만지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원래는 요렇게 큰 겁니다. 요렇게. 이게 석제 본드에요.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주제 경화제가 붙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에요. 근데 어떤 차에 가면 요렇게 미니형이 있어요. 조그만 거 갖다가 보수할 수 있게. 근데 이거 사는 다용드 본드나 이런 거 싸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주제 경화제가 섞이는 거에요. 얘가 주제구요. 항상 흰색 계열이 주제입니다. 얘가 경화제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넣어서 얘는 저번에 됐지 반 정도. 1대 1입니다 항상. 1대 1 정도를 넣어서.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제가 요거는 시험으로. 요거를. 줄눈도 마찬가지이지요. 주제 경화제 생기는 거는 이거 섞는 게 생명입니다. 다른 영상이 많이 있어요. 다르게 시공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해서. 이 주제 경화제를 이걸 안 섞으면 굳지가 않아요. 우리 반짝이 줄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거 안 섞고 안 굳었네 펄 날리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설명 드리려고. 왜냐면 얘도 안 떨어집니다. 얘는 두 개만 붙일게요. 얘는 얘도 조금만 붙여도 됩니다. 그래도 아마 요정도만 붙여도. 망치로 쳐도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거의. 요것도. 요거 세 개를, 네 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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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케 vamTE 이쪽은 에 한자리공단 두 개만 붙이면 неб anat. 질감 석재, 석재 쓸 땐 이걸로 쓰는데 많이 번거롭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본드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오는 본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볼 거에요 그리고 저 위에 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석고보드 판에는요 샌드위치 판넬 회원님 뭐죠 프라이머 바른거 안바른거 그러니까 비흡수면 비흡수면이 아닌걸 만든거 요것도 똑같이요 양을 아까랑 같이 이번에는 석고보드 방수판 입니다 이쪽에는 두개만 할게요 석고보드 방수판에는 요거 하구요 아까 대충 양이 계산이 요정도 였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석고보드판에는 그냥 실리콘이나 이런식으로 작업하시는게 훨씬 나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석고보드 방 위에는 잘 라인 좀 맞추고요 요 빨리 작업하다보니까 막 질질질질 흘립니다 위에는 여기 수성 실리콘 이에요 위에꺼는 수성 실리콘으로 한거고 다음에 요 아덱스 실리콘으로 요 자 요것도 요만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프라이머 바른면 요기도 한번 더 자세히 보여줘봐 이건 프라이머 바른면 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안바른면 이렇게 프라이머 바른면 안바른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제 다용독본드까지 이쪽에 붙여놓고 그쪽으로 건너갈게요 그리고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용독본드도 이번도 조금만 저쪽이랑 갈게요 요 밑에 부분은 시멘트별로 붙일거거든요 밑에 냉겨놓는 부분은 그래서 시멘트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정신없구만 다시 자 아까 이어지는 실리콘이요 자 실리콘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라집니다 빨리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용독본드 다용독본드가 안떨어질걸 알면서 시험을 해 드리느냐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다용독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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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붙이려고 하는게 이렉형 이라고 접착몰탈이라고 하는데 강한 몰탈은 아닙니다. D20, D30, 상위 버전입니다. 얘는 습기 있는 곳에서 물건을 찍으면 안되요. 얘는 습기가 없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겁니다. 그래도 이 아덱스는 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덱스가 기술력이 있는거지 한편으로 보면 이 이렉형 몰탈, 이거는 별로 안비쌉니다. 이거하고 X18,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X18이 만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장시멘트입니다. 제가 테스트하려고 사온 미장시멘트에요. 래미탈을 벽에 붙이시면 큰일나요. 그리고 말만은 압착시멘트입니다. 이거는 다 있어요. 유니온, 쌍금, 아덱스에는 아직 없는데 이 압착시멘트는 회원님, 이게 말이 압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혼선을 하시면 돼요. 안돼요. 시멘트가 막 이렇게 잘 붙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멘트 중에 저렴한 시멘트에요. 얘들은 조절할 때, 만약에 타일 할 때 밑에 조금 층을 주고 이런 용도로 쓰는데 회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벽에 붙이셔요. 큰일납니다. 이거는 좀 가벼운 타일을 벽에 붙인다고 해도 가벼운 타일 있잖아요. 그걸 도기 타일이라고 해요. 물이 흡수하는거. 뒤에 부어놓고 물 부으면 흡수됩니다. 이런 타일들, 작은 타일들은 붙이는데 300에 600 이상만 돼도 이거 붙이면 안돼요. 벽에는. 이 위에 이제 버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20kg로 따졌을 때 이게 뭐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요. 이게 4,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4,000원. 대신 얘는 40kg에 4,000원이죠. 보통 보면 두 배 정도 되고 X18쪽으로 가면 이런 걸로 가면 금액이 한 4배, 5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는 거를 오늘 비벼서 붙이는 거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넘어가세요. 시멘트는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에 막 떨어지잖아요. 시궁에 놓고 거의 다 시멘트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시멘트는 세상에 한 종류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붙이는 자체 조금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레미탈부터 요거부터 비비겠습니다. 일반 저거부터 자 형님 시멘트는요. 기본적으로 4개의 흡수 물을 넣으면 거의 30%에서 40% 사이에요. 배합비가 물을 넣는게 예를 들어서 이걸 5개, 4개를 넣으면 물을 하나를 넣으면 됩니다. 요정도 조금 작게 해서요. 보통 배합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배합비 이것도 2개의 흡수 물을 넣어 주세요. 1개의 흡수 2개의 흡수 2개의 흡수를 넣으면 됩니다. 2개의 흡수 우선은 붙이는 양이 다 비슷해야되니깐 요거를 다 붙여서 시공하는걸로 해놓을께요 양이 균일하게 요 미리수로 똑같은거 요 미리수로 요 미리수로 붙여놓고 우리 또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3개 요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D20 입니다 요거 D20을 비흡수면에 쓰실때는 철칙이에요 프라이머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요 자 석고보드에도 붙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석고보드는 안떨어질텐데 석고보드에도 이렇게 이거 없으면 비없으면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서 어떤 결과들이나 시공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개만 할게요 얘는 사실 하는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붙이면 안되거든요 벽에다가 저희는 얘는 아마 떼려고 붙이면 떼려고 붙이면 벌써 두루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해놓고 얘는 접착면을 만들어도 안됩니다 얘는 붙여놓으면 아마 저희가 떼려고 이걸 세우면 주루룩 떨어질 수 있어요 한번 시멘트 진행을 해드려 볼게요 그 미장시멘트나 레미탈 갖다 벽에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잠깐은 붙여 있을 수 있지만 그런게 이제 불량시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고요 이제 아마 망치치려고 망치치려고 벽을 문지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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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일부러 쭉 가르는데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방사판에다가 inka 그 coaches 반사판에다가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고 엑스 1파를 같이 넣겠습니다 엑스 1파를 같이 넣겠습니다 귀엽게 요리케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끈적끈적 시멘트인데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정도의 접착력이 있습니다 엑스 1파라는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붙이시면 셀프 인테리어들은 요걸로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된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이정도 접착면이 이렇게 끌려 올리거든요 이정도까지 됩니다 시멘트 이놈 자체가 자 요게 이제 보면 안에 이렇게 요양을 점도를 한번만 비춰봐 잘 비춰져 그림장 기계에서 그렇지 그렇지 요게 x18 이구요 요게 일반 압착 시멘트입니다 요거를 제가 말라스트로 요게 시공 라스트 버전이거든요 요거를 해서 붙여 놓고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나오는게 이렇게 요거랑 x18 이랑은 하고요 입도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아름 이렇게 합니다 요거 하나 붙이구요 송구가 요것 좀 이렇게 계속 줘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참고로 이 시멘트 작업은요 무조건 프라이머를 바르셔야되요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어진거거든요 요런 시멘트 같은걸 갖고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꼭 프라이머라는 과정을 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terus DOWN Patricia mor 마지막으로 X18을 바르십니다. 셀프인테리어는 시멘트로 하실 경우에는 점도가 크림같습니다. X18을 마지막 줄에 놓을께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느냐고 이러는거구요. 회원님이 이거 다 해놓고 얘기하자. 이제 프라이머 안바른 면에다가도 접착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고나서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대망의 2개만 더 붙이면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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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서도 뭐냐면 이 위에 하얀거 하얀쪽은 실리콘 계열로 붙인 겁니다 하얀쪽은 프라이머라는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하얀쪽은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붙이는 것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섞어보도도 그냥 바로 붙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밑에 그레이 파벽돌 이 그레이 파벽돌에다가는 이쪽은 시멘트 계열로 했잖아요 저희가 시멘트 계열에 비흡수면은 프라이머를 꼭 바르셔야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비흡수면이라는 건 타일 타일 덧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쪽도 그렇구요 베니하판 하판 쪽도 그렇고 샌드위치 판넬은 당연히 더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것은 그냥 실리콘이나 본드 계열로 하세요 합니다 프라이머를 바르고 이런 시간도 있고 근데 프라이머를 바르면 자재들을 탁탁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시멘트 쪽으로 하면 자재를 탕탕 붙여놓을 수가 있어서 시공이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바를 때는 시멘트 계열은 프라이머를 다 바르고 본드 계열은 이쪽 프라이머를 안 바르는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이 오는 겁니다 이제 내용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시멘트 쪽으로 와서 이 중간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장 막 시멘트는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압착 시멘트 압착 시멘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닥에 시공할 때 씁니다 그리고 X18을 제가 시공을 했는데 이 중간에 원래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뭐 쌍구무라 드라이픽스 원 뭐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셀프 인테리어들은 중간 단계 꺼 그냥 안 쓰시는게 가격이 조금 싸기는 한데 시멘트가 셀프로 하실 때는 그냥 X18 좀 고급 프라이머로 저거 드라이피스로 하면 드라이피스2 아덱스 걸로 하면 X18이라는 걸로 건너뛰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업자분들은 배합도 잘 맞추고 시공도 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간 급수 걸 하나 쓰죠 시멘트가 중간 급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생략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바닥에 막 쓰던지 아니면 아주 조금 좋은 걸 쓰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 하시는게 낫습니다 다음 주 7일 지나서 회원님 이걸 벽에 세워놓고 망치로 치면서 막 떼면서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매달려 보기도 할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친구가 매달려 보기도 할 거고 본드 계열은 안 떨어질 거거든요 매달려도 요거를 영상에 다 넣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일주일 반 정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영상을 돈도 많이 들었지만 조금 심혈을 기울여 찍었는데요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인테리어의 계절이에요 이제 가을이면 우리 각자 셀프 인테리어를 더 하시고 감성이 묻어나는 하우스를 더 만들고 좋은 집을 짓는 데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말씀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원님 크게 크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